레트넘파크 서울 7경주 MJC 트로피 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5번 금항여제 출발이 좋습니다. 선두 7번 미라클 안센 인기마인 7번 미라클 안센이 경주를 이끌고 있고 4코로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미라클 안센이 유지합니다. 7번 8번 2번 순 선두인 7번 미라클 안센 여유 있습니다. 남은 거리하고 100m 지덤을 가장 먼저 돌파하는 7번 미라클 안센입니다. 7번 미라클 안센의 바깥쪽은 8번 팡팡가리 안쪽에서 9번이 가세합니다. 선두 7번 미라클 안센입니다. 7번 미라클 안센 MJC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 뒤를 8번 팡팡가리와 9번 아멘다 따랐습니다. 이 친구는 섬유도 엄청나기 위해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전 SUVς 차지에게, 저는 슬ussia 매일이 좋아в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대다하여 경주와 의사의 선을 지주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